비난, 퇴근 1년간, 2021년 5월 15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의 수익은 말이지요. 8,494,575원이고요. 수원은 2,995,778원을 받았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때가 일주일에 하루 방송할 때 하루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닌가. 그게 가물가물하다고 생각합니다. 파스 했었을 때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캐논 슈터부터 섀도우 280을 찍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거래가 이제 후원이 35.3% 이제 나머지가 수익이군요. Okokokokokokok Andrew